널 잃은 아픔에 찢어진 가슴에 짱짱짱짱짱짱 금요일 밤에 쁘걸의 쁘경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진짜 드디어 마지막인 거야? 드디어 너무 아쉬운 거야 진짜 왜 이렇게 과하게 꾸몄어 나 오늘 좀 과하게 아니 과하게 꾸몄어 나 친구에 나 생일 때 이런 친구 안 부르네 나도 나도 싫어 나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냐 뭐죠 언니? 네 쁘걸이 다 해줄게입니다 우리가 쫑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멤버들? 먹는 거야 기자와 콜라 저번 주에 재간 선배님이 오셨다가 저희에게 길을 아주 엄청 빨리고 가셨죠? 죄송합니다 파이팅 안 보여 포캉스 나왔어 제발요 너 하고싶니 유나 너 하고싶니 너 훌륭한 브리더가 되어라 감사합니다 손가락두 여기서 나오죠 내가 브리더다 오늘이 좀 멀쩡한 방송이 될 수 있겠지? 얼마나 내가 직구지게 할 줄 알고 직구지게 할 줄 알고 직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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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걸스와 피어리스를 위하여 원샷인가요? 아니요 원샷하면 우리 방송사고나요 그럼 트롬 나올 것 같은데 어 트롬 방송사고나요 안 돼요 전 바닥에 앉으라고 생일자의 특권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역학부리다 같네 네 너무 맛있겠다 난 이거 난 바랏 갑자기 피자 먹다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 오늘의 룰입니다 나 나 공공만 내가 미화 빨개져 내 부드러운 목소리 내 심쿵에 야 버려면 빠져나 완전 반을 반을 버렸어요 나이 아파 네 반을 반을 버렸어요 우리 오늘 이제 편하게 피자 먹으면서 속마음 토크를 좀 해볼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단 말이에요 사실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가 진짜 있을 순 없는 시절 박완규 선배님 박완규 선배님 박완규 선배님 아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연락이 됐어요 박완규 선배님 저희 피어리스가 옆에서 항상 원해주고 지켜주고 항상 저희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 말 잘한다 우리 은즈가 차고다 잘한다 이제 30살은 이제 말 잘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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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선배님 민영언니는요 너무 피어리스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피어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번 활동에 또 커스텀 마이크까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마이크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맞아 온라인으로 일단 미팅을 또 돌렸는데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랑 제일 먼저 스케줄을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거 보고싶어 진짜 우리가 방금 정신없이 놀고 싶다고 했더니 정신이 나갔었나봐 정신이 나갔었나봐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 노래가 뭔가 좀 슬프다 멜로디는 너무 밝은데 나 어떻게 슬프다는 줄 몰랐어 대표님 역시 이거 대표님 노래야? 아니야? 맞아 맞아 우와 진짜? 대표님이 이런.. 대표님이 이런 노래였어요 정신이 한 번 나가실 때가 없으셔도 돼요. 엄청 돌려봤어요 웃긴 부분들을. 너무 웃긴 거야. 후회되는 점은 없었어요? 꽤 있었죠. 혹시라도. 근데 저는 사실은 알았죠. 언니들 보면서 괜찮을까? 이 생각에 와서 언니들 괜찮을까? 근데 결국에는 유나 씨도 탑승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포토바이에. 근데 언니 그거 알아? 탔는데 나 얼굴 숙이고 있는 거? 아 왜 쪼? 창피해서? 왜? 네가 창피해? 내 허리춤을 꽉 잡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었어. 진짜 그거 진짜 갑작스럽게. 맞아 맞아. 나는 갑자기 왜 좌회전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유나가 허리를 수춤을 잡더니 은지가 갑자기 사진을 찍고. 아 진짜. 아 맞아. 풋 오브 아이. 제로투걸. 서른지. 거기에 왜 하필 30이 써있어가지고.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여기 앞에 15가 써있었어요. 근데 팬분들이 정신연령이라고 나오고. 뒤에가 나의 나이. 여기가 정신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근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뭔지 알아? 뭐? 언니 이 피자 진짜 맛있다. 진짜. 가람쥐. 진짜 눈이 모여요. 미치겠어. 누군요 아니로. 2. 4. 2. 3. 4. 시작! 인상 좀 펴세요 꿀꿀꿀이 아니라 쿨이에요 저희 쿨쿨했어요 너무하시다 우리가 쿨쿨쿨했다고? 언니도 우리 페레스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잖아요 네 다들 공감하니까 본인이 안하셔서 인상을 주시는거에요? 왜 이렇게 오늘 인상을 쓰세요? 제가 쿨이 좋아하니까 여기가 안켜져 표정을 유지하면서 텐션을 유지하는게 여기를 다리미로 펴놓은거 같아요 그니까 그러면 언제 가장 고마움을 느꼈어? 항상 늘 나는 엄청나게 든든해 그 든든함이 느껴질 때마다 계속 고맙고 그냥 계속 고마워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게 되게 미안한가봐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거야 근데 저희는요 100등 안에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100등 안에 든적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되게 값지고 너무 행복한 일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주셨어요? 맞아맞아 진짜로 왜 이렇게 인자하셔 오늘? 너무 인자하시지 아니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퓨리스가 댓글로 눈물 나고 사랑한대 진짜 우리도 사랑해 우리 다같이 이거 한번 해볼까? 사랑님 고마워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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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시작 빰빰빰빰 자 빰빰빰빰 오토바이 야타! 준비됐어? 네! 우회전 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리 상이가 균이 너무 뜨거워 아니 그 생각 내가 빨빰빰 너는 그렇게 나 나 나 나 핸드폰 보네 이 침묵은 깨져야만 해 너도 괜찮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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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하세요 또러 맞자 맞자 좌회전 아 우회전 좌회전 아 우회전 역주회만 안 돼요 역주회만 안 돼요 노래는 되지만 스포터바이는 역주행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전전하세요 아까 박완규 선배님 얘기가 나왔어요 천년의 사랑 누구십니까? 아 누구야? 내 마지막 소원은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좋아하는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 있는지 팬분들에게 한국씨 추천을 해드릴까요? 핸드폰 좀 볼게요 하노을 님의 널 아주 오래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어 너무 이쁘다 제목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그 사람이랑 헤어진거 같아요 헤어졌는데 널 아주 오래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나 시작하는거 아니니뭐 너무 슬픈 노래네요. 근데 이게 가사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 언니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뭐 언니들은 없어요? 지금 노래 생각나는 게 1도 없는데? 그러면 언니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도라소. 홍은지 도라소. 홍은지 도라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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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돌았어! 너무 돌았어! 돌았어! 내가 돌았어! 집도로 사랑해! 안 닦아 놓았던 미친 생각! 안 속네. 아예 안 속네. 안 나오잖아. 언니도 대표님께 한 마디씩 한다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그럼 대표님도 축구게임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사실 나는 대표님도 감사하고 우리 멤버들도 감사하고 PRS도 감사해서 그냥 저는 하나로 통일할게요. 언니가 말을 너무 잘했어요. 맞아. 맞는 말을 해서 동문 이하. 응? 감사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I'm a sexy girl I'm a sexy girl 눈빛은 도둑게 아무거나 골라봐 널 위한 오늘 밤 아무도 없어요 마음껏 캡처에서 소장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 2 2 2 2 6 3 2 1 8 7 3 4 4 4 4 3 2 1 3 4 아니, 우리가 이쁜 척을 했는데 왜 크크크크크크크를 많지? 맞아요, 저 이쁜 척 했는 거 아니, 우리가 이쁜 척을 했는데 큭큭크크크크 많이 넣어요. 예쁘단 말은 없고 크크크크크크크뢰 다들 이게 무슨 일이죠? I love my boy I love my boy I love you my boy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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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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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무데서나 화장을 고치면 굳으심 당신은 나만의 몬아리자 모두 내가 방금 몬아리자 우리 다 자리 아비다 나의 환경에 스트레스 당신은 아름다움이었어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나 완전히 세댔어 당신은 나랑 장르 나가는 거야? 당신 각기 싫고 남중이는 아까운 거야 이 10번짜리야 나 진짜 내 스트레스 우와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쏟아진다, 유나야 쏟아진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먹는 거야? 어, 이거 대박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내야 라면 먹자 언니 뭐야? 시즌2도 뿌리도 어 뿌 아 뿌토바이 탈레 서른지 대박났성 대박났성 여기서도 다른데 여기서도 다른데 저희는 잠깐만요 이빨을 다들 앞으로를 각오하는 한마디씩 해볼까요? 더더더더 피어레스랑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짜 피어레스가 있기에 우리 브레이브걸스가 있는 거예요 피어레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피어레스 예 사랑해 이한모 불사질러 피어레스에게 전부 다 바칠 것을 회칩니다 이제는 저희가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피어레스 맞아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함께 헤쳐나가고 즐기는 건 다 같이 즐기고 슬플 땐 다 같이 울고 앞으로 우리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요 피어레스 지금 알죠? 말도 알죠? 우리한테는 피어레스가 첫 번째야 맞아 무조건 1순위에요 고마워요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 댓글로 북한스 시즌2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멤버들 뭐 시즌2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즌2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와 항상 이렇게 챙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빵 이 빵 안녕 아유 All right It's Friday night Oh 오늘은 외국 탐방 주머니 꽉 차 시계는 안 봐 언니 동작 시계는 안 봐 시계는 남자들 마주치는 시선들 The night of Friday night 워 워 기녀만을 남겨주 예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안녕 안녕 고마워 안녕 고마워 안녕 고마워 안녕 사랑해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우리 라이브 팀 하나 우리 라이브 한국국토정보공사